하시는 일이 어디세요? 아 저는 소개팅 나와서 아가리 틀다가 용돈 받고 그래요. 어우 백스부시 왔어. 아니 소개팅 하다니까 이렇게 일찍 오셨네 맨날 한 시간씩 늦다가 화장실 막혀가지고 여기 화장실 쓰려고 아 진짜 소개팅 한다니까 이런 날도 오네? 소개팅 하는 사람 괜찮아? 아 내 후배인데 진짜 솔직하고 괜찮아 형도 솔직한 남자잖아. 뭐 내 속 떠는 거보단 나니까. 그치 내 속 떠는 거보단 나잖아. 진짜 괜찮다니까? 어? 어 왔어? 왔어 왔어? 여기 내가 아 안녕하세요. 내가 말 안 우리 형. 아 안녕하세요. 어 어. 뭐야? 왜왜? 아니 잘생겼다면서. 어? 아니 이거 너무 별로잖아. 이럴 줄 없으면 안 꾸미고 왔지. 솔직하다고 그랬잖아. 아 꾸미고 오신 거예요? 아 네 잔뜩이요. 아 다행이다. 아 왜요? 아 제가 준비한 사진 보여줘가지고 네. 그거 봤을 때 이제 어플이 너무 심한 걸 알았거든요. 아 근데 실물이 훨씬 별로시네. 아 그래 그쪽도 완전.. 근데 지금 안 꾸미고 슬리퍼 신고 나왔거든요. 아 그래요? 네 대충 나왔어요 여기. 아 진짜.. 강남에서 홍대 오는데 슬리퍼 이렇게 질질 끌고 나왔어요. 조나 형도 좀 솔직해서 그래. 아 알지 알지. 아니 근데 네. 사진으로 봤을 땐 눈이 훨씬 컸는데 네. 뭐 꿰매고 오신 거예요?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안 보일 거 같은데? 보이세요 지금? 어 보여요. 여기 이게 못생긴 얼굴. 아 보이긴구나. 네네네. 아 근데 할머니가 외출을 못 하시겠다. 아 이거 제 옷이에요. 저희 외할머니랑 옷이 똑같은 건데? 어머 진짜 되게 웃기시다. 웃기게 생기면 웃기시다. 아 예예. 아 재밌게 생겼어 얼굴. 아 예예. 저기 조선시대 사람 같이 생겼다.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. 그쪽은 거기 말갈종이에요. 아 예예. 전 몽골에.. 아 근데 거기 통풍 있으세요? 아니요 통풍 왜요 왜요? 아니 통풍 잘 되는 걸 믿고 오셨길래. 아 제가 감사합니다. 아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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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아 맞다. 화장실 좀 닫다고. 아 화장실? 왜요 왜? 저 때문에 또 얼굴 또 이렇게 거울 보려고요? 아 아니요 저 똥을 못 사가지고 아침에 모닝똥을 쌌었어야 되는데 제가 부탁하라만 해도 돼요? 어 하세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. 제가 아까 그 화장실 똥 싸고 물을 안 내린 거 같거든요? 아아 그거 좀 대신 좀 내려주실래요? 아 네 내려드릴게요. 아니면은 네. 본인 것도 싼 다음에 내려도 돼요. 물 무조건 가니까. 아 와 진짜 되게 더럽게 말씀하신다 생긴 것처럼. 나 갔다 올게 그럼. 어 그래 그래. 화장실하고 모라일체 같이 생겼다. 아 재밌으시네 테니카처럼. 어 그래. 애가 나쁜 뜻은 없고 솔직해서 그랬어요. 저거는 솔직한 게 아니라 저거는 나쁜 거지. 오자마자 얼굴 못생겼다고 그러고. 아잇. 어 잠깐만. 왜 왜? 휴지가 없다. 아까 내가 마지막 휴지까지 끊어 쓴 건데. 어떻게 해? 내가 갖다 주고 올게. 야. 어? 갖다 줄게. 어? 어? 뭐야? 어? 네? 아니 숨은 거 아까 화장실 갔었는데. 마지막 휴지 다 쐈다고 그랬는데? 아 어. 이제 닦아야지. 아 이제 닦아야지. 뭐라고 해? 잠깐만. 잠깐만 뭐라고요? 아 장난이야 있었어 있었어. 어 잠깐만. 아까 숙냥만 싣고 있지 않았어요? 나 화장실 좀 닦다 볼게. 저한테 관심 많으신가 봐요. 아 여자들도 그걸로 닦긴 닦는구나.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. 어떡해. 맞다 맞다. 저 아까 좀 똥 싸면서 그 좀 누구 닮았지 누구 닮았지 생각했는데. 네. 이제 생각났어요. 누구예요 누구예요? 사킨 홍어요. 어? 사킨 홍어. 홍어? 푹 사킨 홍어요. 어? 삼합이요? 네 삼합 삼합 거기 홍어. 닮았다 닮았어. 아니 근데 저기. 네. 노량진에서 오신 거예요? 어 아니요 왜요? 아 오진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어 잠깐만 왜 그래요? 목물 쏠라 그래요? 어떻게 뭐 뿜는 거 보여 드려요? 어? 뭐 보여 드려요? 목물 뿜어봐요 어디? 어 잠깐만요. 왜요? 어 왜 아가미가 없지? 아 진짜 웃긴 해 정말 그쪽은요 그쪽은 유산균이요 유산균? 네? 되게 발효가 많이 됐네요 얼굴이? 아니 눈 속에서 숨을 쉬어요? 아 진짜 웃기신다. 아 역시 웃기신 애 생긴 것처럼. 아 잠깐 잠깐 잠깐. 어? 어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 같아. 왜 좋다고? 어 내가 이제는 빠져줄게. 예예. 일로 와라. 야 눈 되게 잘하고. 일로 와라 야. 아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봤으니까. 네.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뭐 남자 만날 때 나이에요 아니면 실제 나이요? 아 남자 만날 때 나이에요. 21살이요. 어 양심이 없으시구나. 아 원래 없어요 그쪽도. 아 혹시 뭐 그럼 하시는 일이. 아 저요? 네. 아 저는 치열한 주내 싸움으로. 집중력을 유하는. 예 고런 일 좀 하고 있어요. 주식하세요? 노름이요. 노름이요? 네. 아 그럼 그거 어디서 일하세요? 저 하우스. 하우스요? 네 하우스였어요. 아 맞다 저 저번에 밑장 빼기 하다가. 손마가지 날아갈 뻔 했거든요. 아 근데 얼굴이 날아갔어야 되는데. 네? 얼굴이 EF처럼 짠 머리 날아갔어야 되는데. 아 근데 혹시 그쪽은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여긴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 저도 없는데. 아 뭐 그럼 뭐 좋아하는 스타일 있으세요? 그쪽 빼고 다요. 아 그래요? 그쪽은 뭐 어떤 스타일이 좋았어요? 전 남자라면 다 좋아요. 어 순수하시구나? 아니요 순수하긴요. 저 오늘도 모텔에서 나오는 길이에요. 아 모텔에서 청소하세요? 아 무슨 소리예요. 저 남자 끼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 왔어요. 아 남자랑 같이 청소해요? 아 무슨 소리예요. 아이 그런 거 아니고.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. 딱 보면 알잖아요. 아 발레파킹 하시는구나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 발레파킹 아니에요? 발레파킹이에요. 어어. 어우 진짜 웃겨. 잠시만요. 어 잠시만요. 이거 입에 냄새가 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? 아우 아니요. 어제 먹은 닭발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. 닭발? 네요. 어제 먹은 거요? 아우. 아 저 빠졌어요? 네? 아 거기서 빠졌어요? 아 있다 있다. 아 꼬주깔 있어요? 아니요. 혀에 백태. 눈이 내렸네.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하긴 뭐 백치미보다는 백태미죠 그죠? 하시는 일이 어디세요? 아 저는 소개팅 나와서 아가리 털다가 눈돈 받고 그래요. 일단. 그렇게 나서 이렇게 좀 털고? 네 털고 일단 받아요. 아 그럼 오늘도 혹시? 아 네 오늘 2만 원. 뭐 이런 거 안 할 때는 평생 뭐 하세요? 어 평소 뭐 남들이랑 똑같아요.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빵 담배 하나 피고 그리고 점심에는 또 점심 먹고 식구땡으로 담배 하나 또 피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피시방 가서 롤게임 하다가 롤빵하고 담배 하나 피고 진짜 꼴초죠? 개꼴초네. 근데 혹시 맥심 커피 먹었어요 아까? 어 어떻게 알았어요? 커피 먹어서 담배 피우면 아가리 똥내 나는 거 알아요. 지금 똥내 장난 아닌가? 아 장난 아니에요? 아 그럼 다시 한 번 빼야겠네? 죄송한데 그 이거 하실 때 목젖 한 번 쳐도 돼요? 저기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아 소개팅 나왔어. 어 아 거지 같아. 뭐 전화번호야? 어 알았어 일찍 갈게. 어? 누구예요? 여자친구예요. 여자친구요? 네. 여자친구 있는데 지금 소개팅에 나오신 거예요? 아 제가 담배는 끊어도 바람은 못 끊겠더라고요. 아 진짜. 어 정말 솔직하시네요. 아 저 잠시만요 저 지금 진동이 울리네요. 여보세요? 어어. 아 아니 아니요. 나 소개팅. 알겠어 금방 들어갈게요. 어? 왜 뭔가 그래요? 아 저 아들냄이요. 뭐라고요? 아들냄이요. 아 아들이 있어요? 아 네네 딸도 있어요. 어 얼굴 빼고 다 가지셨네? 아니요 남꽃만 없어요.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지? 막 떨고? 아니.. 니코틴이 부족해서요. 아 니코틴 부족해요? 네네네. 야리 하나 할래요? 따가리 있어요? 아 따가리 있죠. 저 어제 룸사롱 갔다 왔거든요. 아 룸사롱이요? 네. 어? 논현동 사거리 거기 있는데 그거 어디 알아요? 아 거기 원래 호빠 했잖아요. 바꼈나 보다. 아 원래 호빠 청소했어요? 아 무슨요 호빵 다녔죠. 아 호빠에서 카운터 하셨구나. 아니 아니라니까요. 네 간바나 필요하시죠 그럼. 아 그래요. 야. 어? 너 혹시 이거 양말이 넣을 거야? 변기 그거? 뭐야 아니야. 아 진짜. 아 들어오고 죽겠는데 진짜. 아 그쪽 가자. 아 진짜 정수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버릴까보다 진짜. 아 진짜. 아하. 아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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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필.